자 라이브로 한 번 또 켰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아까 루아 베이커리 2호점입니다 오 근데 빵이 없죠 네 여기는 세일지 않은데 요런거 팔고 자 아까 여기서 루아가 앉아서 놀고 있었구요 그리고 여기 딱 보면 자기자기하게 너무 이뻐요 예 너무 이쁘죠 나 여기서 좀 사진 좀 찍어야겠다 너무 이쁘다 핑크핑크하고 그죠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이쁘게 응? 루아네? 루아야 루아네 루아 놀이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있어요 어 루아 어딨지? 어 루아 어디갔지? 어 루아 숨었네 어 루아 어디갔지? 루아 안보인다 루아가 루아 어딨지? 여기있나? 여깄다 여깄다 루아야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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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몰랐어 루아야 루아 또 숨어봐 삼촌이 또 찾아볼게 자 이렇게 오면 이쪽에 오면 여기가 이제 또 베이커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빵이 있죠 헉 진짜 맛있겠다 어 챙겨드릴게요 와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아직 주소등록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아 여기 아직 안되어 있구나 응 벽이 없는 빵이 여기는 조금 이제 여유를 조금 이제 여유를 조금 있는거 같아 아 여보세요 제가 이제 장소 소개를 했고요 루아를 한번 또 찾아야돼서 지금 어 루아 어딨지? 루아 여기있네 루아야 에이구이구이구 루아 루아 에이구이구 루아야 삼촌 오니까 좋아? 삼촌 오니까 좋아? 삼촌 오니까 좋아? 응 근데요 여기 놀이터에요 여기 루아? 응 너무 좋아 여기 잠깐만 응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라면 공주지 이게 공주에요? 어 루아도 공주님이잖아요 아 저 어떻게 알았지? 루아 공주님인거 알지 왜 몰라 어떻게 알았지 루아 공주님이야? 루아 공주님 어떻게 알았지? 다 알지 다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어? 다 알아요 다 공주님 안녕 이렇게 하자 싫어 싫어? 안녕 귀여워 저희는 여기서 이제 밥을 먹을건데 아 여러분들 이제 브이로그를 여기서 또 찍어야 되는데 와 아기랑 놀아주는게 잠깐 놀아주는 것도 없는데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바다 누나 진짜 와 괜찮나 일도 하고 아기랑 놀아주고 대단합니다 자 아까 제가 시킨거 자 아까 제가 시킨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줘요 자 그냥 놀아주는게 자 그냥 놀아주는게 자 물이 많이 넣을게 네 안을게 빨래 여기 이쁘지 여기, 루아야? 김루아 김루아? 저랑 루아랑 초성이 똑같아요 김루아 김루아 오빠의 머리 스타일 너무 좋다 좋나요? 제가 했어요 태양 선생님이 있는데 바로 내가 했다 왜냐하면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는데 확실히 세팅 안하고 바람 맞으면 난리나잖아요 이대로 그냥 여기서 셀카 좀 찍어야 되는데 그쵸? 셀카 좀 찍고 인스타 올려야겠다 제가 인스타에 푹 빠져가지고 근데 사실 준비를 하고 나올 때만 인스타를 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제가 운동복이나 요가복이나 이런 거 입고 있어가지고 인스타 감성이랑 좀 안 맞잖아요 고건 약간 버블 감성 정말 친근한 오빠 느낌 아니 그냥 비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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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렸구나 아이고 괜찮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와 잠깐만 이거 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바닥에 떨어졌는데 안 깨져요 이걸 지금 루아가 인증하려고 바닥에다가 깜짝 놀랐네 거기 애기 있으면 진짜 다칠까봐 계속 봐야 돼 귀여워 아직 촬영이 안 끝났어요 여러분 촬영 이제 또 하러 가야 돼 그래서 노래 해달라고요? 인스타에서도 노래하는 그런게 있나? 인스타 안 해봐가지고 이리 와 좋아 이제 집에 계속 까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언제 나오냐구요 앨범? 앨범 준비 이제 하니까 11월이 나오겠죠? 그때 많이 해주세요 사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영상 또 만들어서 라이브를 해서 진지하게 얘기 좀 하죠 이제 밥 먹을 겁니다 안녕 끌게요